XSFM입니다. I, D, W, K XSFM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20 국정감사 기록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시간입니다. 저는 위원장인 윤세민입니다. 저는 홍성갑 덕질 간사입니다. 유보좌관인데요. 사람들이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안 됐으면 좋겠다. 트럼프가 확실한데 이런 제기랄. 우편 투표를 더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 한강가의 해가 진 직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듣고 계시죠. 그렇죠. 저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저희는 폭풍이 한가운데 있었죠.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낮에 해야 되는데 미국 정세도 안 좋고 해서 쳐다보다가 조금 늦었네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록실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두유는 원래 이 맛 온 두유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2집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 그 식감, 그 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처음 씻는데. 어, 뭐지? 했어요. 왜 안 딱딱한 거지? 어, 근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 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강정. 언제나 오란다. 콩도 첨가물도 모두 국산. 두유는 원래 이 맛. 온 두유 물론 뭐 훌륭한 서비스와 물건을 여러분들께 갖다 드리는 업체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인력이 빠지면 대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바스티 체리가 안 계시다거나 혹은 온유 마카롱에 사장님이 어디 안 계신다거나 그렇죠. 이럴 때에는 생산이 부득이하게 미뤄질 수 있어요. 늦어질 수 있고. 네. 온 두유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온 두유는 당분간 판매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온유 회장님 한 분이 지금 빠지는데 생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언제쯤 재개가 될지를 끈질기게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도 약간 확답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최대한 빨리 재개하겠다는 이야기만 드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정도를 알려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과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견제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빠진 단어는 원자력뿐입니다. 여기에 원자력까지 집어넣으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자력위원회. 그럼 원자력이 너무 쎄서 다 잡아먹는 기분이네요. 그냥 원자력을 과학기술에 넣는 거지. 네. 그래서 안 집어넣나 봐요. 뭘 집어넣어도 원자력이 들어가면 다 잡아먹네요. 네. 아름다운 우리의 삶과 강과 매기 그리고 참새우 원자력위원회. 이래도 원자력이 제일 쎈 것 같아요. 그렇죠. 새우가 겁나 클 것 같고. 원자력 에너지의 힘이 손댄다.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은 과천과학관 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우정사업본부, 중앙전파관리소, 기타공공기관으로 각 과학기술원, 나노기술원, 데이터진흥원, 생명공학연구원, 식품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의학원, 지질자원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화학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 미디어재단, 박문진, 방심희, MBC, KBS, EBS,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한수원 등을 감사합니다. 아니죠. 한수원! 한수원! 등을 감사합니다. 구성은? 여당 간사, 대전 유성갑, 조승래 등 12명. 야당 간사, 서울 서초우울 박성중 등 7명. 비교섭, 무소속 양정숙 1명. 경기 화성울 이원욱 위원장입니다. 이슈 확인하시죠. 국정검사 방송을 4년째 하고 있잖아요. 작년 빼고 매년마다 디지털세와 망사용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전세계의 관심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네. 일명 글로벌 ICT 기업, 즉 트래픽과 인터넷 서비스로 돈을 버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어떻게 사회를 위한 돈을 내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입니다. 주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요즘 새롭게 2명단에 합류한 넷플릭스 등이 대상입니다. 네. 뭐 이 외에는 트위치도 있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귀신같이 미국에서 한 것도 신기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했어요. 20대국께서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도 불렸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도했습니다. 핵심은 해외의 기업들이 국내의 서버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해외의 대기업들이. 네. 그런데 이게 과방위의 법안심사소 위에서 삭제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전 규제에 해당하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불이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거의 다 설득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디지털세 도입의 근거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아직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EU가 올여름에 한 번 한 칼 꺼냈다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망사용류 이슈는 세금 고민과는 별도인데요. 또 은근히 세금을 못 거두면 대신 다른 돈이라도 내게 해보자는 발상도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잖아요. 네. 트래픽 발생량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망사용료는 못 내겠대요. 응. 물론 국내의 포털사이트나 다른 컨텐츠 사업자들은 망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차별 얘기도 나오죠. 네. 글로벌 대기업 글로벌 CP들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망사용료를 안 내려고 내세우는 사유가 있습니다. 금년의 메인 타겟인 넷플릭스의 항변을 들어보죠. 참고로 이들의 트래픽 비율은 현재 국내에서 네이버 카카오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1. 사업자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망을 유지 보수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역할이고요. 우리 CP들 컨텐츠 사업자들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게 1번이고요. 2번. 넷플릭스가 계약한 대상은 한국 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한국에 있는 게 우리 잘못이 아니잖냐. 예를 들어 앙골라에서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가 갑자기 인기 눈물풍을 일으켜서 앙골라 내의 트래픽이 엄청 늘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계약도 하지 않은 앙골라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네이버가 망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캬오뚱. 3. 그래도 이렇게만 주장하면 약간 노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캐시 서버를 만들어서 트래픽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짓이라도 한다는 건 그 앞에 얘기했던 다른 걸 하기 싫고 사실은 해야 할 것 같다는 것밖에 더 되나요? 이 생각은 좀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4. 아무튼 그래서 망사용료를 내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와의 협상과 방통위의 중재를 받고 있다가 안 기다리고 법원에 소호를 제기한 것이다. 왜? 세계 어디에도 국립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내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 이라고 얘기를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 하긴 좀 그런데요. 지금도 했어요. 일단 국감 나와서 했어요. 일단 4번은 거짓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내고 있다고 해요. 독일에서도 그렇고요.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 워싱턴 DC의 연방항서 법원도 정상적 이용대가를 수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도 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1번인 역할로는 그렇다고 망사용의 대가를 돈을 소비자만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논리로 반박이 가능하고요. 프랑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추가 설명을 좀 하죠. 왜냐하면 이건 카드나 택시처럼 양면 시장 즉 소비자와 공급자 양쪽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양쪽을 연결해 주니까요. 3번 캐시 서버. 캐시 서버는 작년에도 설명을 했지만 중간에 서버를 하나 더 놓는 거죠. 임시용 서버를. 사실 이런 캐시 서버를 설치해서 이득을 더 많이 보는 쪽은 CP 컨텐츠를 공급하는 쪽인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설치는 공급자가 했을지 몰라도 운영과 유지 보선은 과연 누가 할까요? 한국의 캐시 서버는 LG유플러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추정형으로 말한 이유는 넷플릭스가 답변을 안 하고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윤영찬 의원이 열심히 질문을 했지만 계약상 비밀이라거나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거나 혹은 저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회피 답변만 나왔습니다. 국회가 우습다는 겁니다. 박성중 의원은 이번인 계약 주체에 대해서 책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당신들 트래픽 때문에 다른 트래픽들이 밀려나는데 느려지는데 그럼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역시 잘 먹혀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성중 의원 내친김에 세금 얘기도 해봅니다. 한국에서만 500만 명가량이 가입했다. 1년이면 6천억 매출이다. 세금 어딨냐. 넷플릭스는 잘 내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박성중 의원은 아니 그 세금은 존재하는 유한회사로서 내는 세금이지 법인세라든가 수입과 매출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잖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렇죠. 매출이 커진다고 니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지냐라는 기본적인 질문이고 노가 답변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넷플릭스의 답변은 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일단 출석한 증인이 경영진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대표 중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한국 법인의 정책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럴 것을 예상했는지 과방위의 의원들은 합심하여서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상이며 일평균 트래픽량이 1% 이상인 사업자들에 대해 트래픽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입니다. 금년 기준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5개 회사가 해당됩니다. 네 그렇고요. 법에다가 이름 함부로 붙이지 말라고 불편해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평상시에 자기 전문직종에만 골몰하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 애칭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제 뭐 톤 앤 매너는 좀 필요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피해자 이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지을 때는 또 쓰기도 하고요.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EU가 구글세 관련해서 정면으로 미국과 부딪혔다가 지금 좀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측했던... 아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한 문제죠. 요즘 그게 좀 헷갈리는데 이제 다시는 그럴 일이 없어요. 심지어 듣는 저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게스트가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저도 헷갈려요. 괜히 막 방송 듣다 윤섭이 대답하고 막. 중간에 껴들어보고 대답 없는 메아리. 저번에 제가 이제 그라이실 방송에서 헬마우스님이 한 번 얘기하신 적 있죠? 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방송에서 안 했어. 우리 방송이 아니더라고요. 다시는 그럴 일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구글세 문제로 부딪혔다가 제가 이제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했던 게 미국은 여러 가지 증거를 남기면서 슈퍼삼백일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슈퍼삼백일조라는 게 뭔가 포멀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 화났어. 마음대로 할래. 그럼 그게 슈퍼삼백일조입니다. 킹오파 ABC. 네. 근데 본인 에너지도 안 줄어요. 네. 그래서 지금... 투명 드래곤이 크왕 울부짖었다랑 비슷한 거죠.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해봐. 프랑스 물건 최대 가능세 100%. 그냥 뭐 국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됩니다. 하원에서. 실제로 대한민국도 이 슈퍼삼백일조가 무섭기 때문에 FTA를 처리한 거거든요. 나라가 그냥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유도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 이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힘과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부르면 이렇게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튼 넷플릭스와... 그리고 대응하는 방식이 되게 쉽잖아요. 이 넷플릭스나 구글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넷플릭스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사용자가 국내에 그렇게 많다는 게 근데 견제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문 국회의원들은 명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도 관련 업체의 SK나 KT의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의 관계자들이 공무원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서비스를 팍팍 밀어주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명탄도랑은 조금 다른 게 넷플릭스는 영상 콘텐츠 회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영상 콘텐츠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꿀리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견제하는 지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문체위 시간에는 국내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를 해서 국내 시장을 죽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왜 킹덤이나 보건고사 안은영 같은 작품들을 왜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를 하느냐. 네. 그런 아쉬운 지적이 나왔었죠. 이건 뭐 중국스러운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OTT 서비스 그러니까 넷플릭스 왓챠 같은 서비스 업체를 말하는 건데요.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은 KT, LG, U플러스 등이 자체 OTT 서비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넷플릭스랑 제휴를 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그것도 안 보고 넷플릭스도 안 보는구만요. 그렇죠. 상황을 도통 모르는구만. 네. 여기서 말하는 제휴의 핵심은 IPTV에 넷플릭스가 내장되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요즘은 IPTV가 아니어도 스마트 TV에도 내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전처럼 허접한 칩 쓰지 않으니까 스마트 TV 빠르거든요. 요즘 물건은.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질문은 약간 바보 같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넷플릭스나 왓챠는 그걸로 이제 또 제작에 투자를 하잖아요. 사실 글쎄 이거는 제 경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거실에 있는 TV 지금 그 IPTV 연결 안 하고 PC랑 연결 했거든요. 네. 그렇게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랑 제휴를 안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네.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구글에서 산 뭔가 동그란... X퀘스트요. 그렇죠. 땡놈 퀘스트. 계란과자라고 할 뻔했네요. 땡놈 퀘스트. 사놓고서 너무 당연해져가지고 이름을 잊어버렸어. 땡놈 퀘스트라니까 욕 같네요. 땡놈 퀘스트를 붙여놓고 쓰는데.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은 KT의 자체 서비스인 시즌은 모바일 서비스 기반이고 넷플릭스는 IPTV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인 것이라고 답변을 했죠. 동문서답 같지만 그 질문 사실 답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많이 쓰니까라고 하면서 한 답변이에요. 그렇죠. 의원님 뭘 모르시나 본데라고 말하면 부동형이 떨어질까봐. 그렇죠. 뭘 모르시네요. 의원님이. 킹덤 보셨어요? 이런 말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윤영찬 의원이 킹덤 보셨는데 겁나 재밌잖아요. 그러면 진짜 윤영찬은 얼마나 바보가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건데. LG유플러스의 황현식 사장은 자체 OTT 서비스의 가입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현실적으로 넷플릭스와 제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그나마 정답이네요. 아무도 안 쓰니까요. 넷플릭스가 팔리니까 라는 답이죠. 한편 OTT 업체의 입장은 다르겠죠. 웨이브의 이태현 대표는 통신사와 넷플릭스의 제휴는 산업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바일 산업의 큰 문제점이죠. 한 번 독점이 끝나면 후발 주자는 못 들어온다. 그렇죠. 일단 IPTV에 넷플릭스가 기본 앱으로 깔려있고 웨이브와 같은 다른 앱은 설치를 해야 된다. 또 모바일 서비스는 앱 설치라는 관문이 있으니까요. 넷플릭스와 제휴를 하면서 국내 OTT 사업을 키운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웨이브의 입장이며 또한 중국스러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국내 OTT 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규제를 하면 해외 기업은 규제를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지능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기업인 입장에선 그냥 알뜰한 말이죠. 2020년대인데 물론 이런 기업이 지능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는군요. 어설프게 규제해봤자 외국 기업은 빠져나가니까 차라리 우리를 도와줘. 그러게요. 여러모로 어색합니다. 한편 이러한 공세 속에서 뻘쭘하게 있는 SK텔레콤 이동통신 사업 대표한테 SK는 넷플릭스랑 제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디즈니랑 계약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니네는 디즈니랑 계약한다며 하면서 불똥을 툭 하고 던졌습니다. 이 디즈니랑 계약한다며 라는 질문이 어떤 상황에서는 디즈니랑 계약한다며 그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질문이고. 좋겠다. 지금은 딱 좋은 선택이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디즈니 플러스를 잡았대. 축하해. 뭔가 애국자인 척해야 되는 여당 의원 앞에서는. 너네는 디즈니랑 계약한다며. 그러니까 그게 라면서 송구스러운 답변을 할 수 있는. 이게 두 가지 효과를 내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 그게 라고 답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미소를 애써 지우며. 네. 그래서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제휴는 충분히 대당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원칙이라면서 알송달송 하나만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힘은 충분합니다. 이게 두연 설명이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야 그리고 니네는 디즈니랑 계약한다며. 그러니까. 어? 아니 그게요. 엄마가 형 혼내다가 나 혼내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따지기도 뭐하고. 그럼 뭐 픽사랑 계약해요. 이 상황에서. 막을 수도 없고. 스팀이랑 계약할까요? 이렇게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맞는 말을 하는 와중에. 그러게요.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OTT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레거시 미디어와의 컨텐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유일한 정답이죠. 그러니까요. 방통위원장은 그나마 좀 파악이 돼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역으로 이제 방통위원장은 국내 컨텐츠와 OTT의 해외 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진행한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나마 진취적이네요. 그나마. 네. 그나마 정답이죠. 우리 컨텐츠는 역량이 있으니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깽판을 친다면은 우리도 해외로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손희상 선생이 얘기한 거 돌이켜보죠. 이 손희상 선생은 이 순수예술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쓴소리를 한 거지만 실제로는 문화예술 산업 전반에 다 통용됩니다. 도와주면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노를 적고 있다고요. 그게 컬트적으로 멋진 노적기가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게 버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여당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면 예산도 날아가고 체질도 약해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네. 네. 이건 순전히 위원들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제가 이제 최근에 통신사를 옮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전과 그 이후에 통신사의 혜택으로 국내 OTT 서비스를 이용을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네. 안 쓰게 돼요. 국회를 위한 변명을 하나 하자면요. 넷플릭스를 껴안고 살 만큼 게으른 사람은 국회에 못 들어오잖아요. 잘. 그렇죠.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만 원 내고 노는 사람 아이디 돌려쓰는 네 명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중요한 국민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저요. 저. 성가비를. 그렇죠. 도움이 되는 말 많이 해줄 거야. 가끔 무리하지만 국민인데 뭐 어때. 그렇죠. 들어줌 말하면. 저는 제 아이디에 내기의 슬롯 중 하나를 OTT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XX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가족계정. 무리하다니까. 가족계정 있는데 뭐 잘 했는데요. 가족 같은 분이죠. 네. 그렇죠. 디지털세이의 문제도 OTT 서비스의 문제도 여러 가지 중에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기본적인. 실무자 국회의원들의 이해도. 그렇죠. 그리고 열쇠가 컨텐츠에 있다는 거를 좀 여러 관계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돈 확 못 쓸 거거든. 함부로 우리나라. 네. 업체들은. 다음은 구글이고요. 이슈툴. 구글. 민주당 윤형찬. 한준호. 홍정민. 국민의힘 이염. 황보승희. 서브타겟 구글입니다. 내년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서 하는 인앱 결제에는 30% 수수료가 무조건 부과됩니다. 네. 저희들이 포트나이트의 난을 가지고 저희들이 짤막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포트나이트가 애플과 구글의 객이다가 쪽도 못쓰는 국물도 못건지는 상황이니. 지금까지는 이 30% 수수료가 게임 앱에서만 강수리던 조항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구글의 앱 수수료가 애플, 아마존, 갤럭시 스토어와 동일해집니다. 네. 다른 데서 그런다고 니들도 올리냐, 이거 담압이냐라는 반문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물론 더 큰 문제는 독점적 지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사를 잘하는 업체들이 담압을 하면 일개 국가가 말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주로 다 미국에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내의 앱마켓 점유율은 구글이 압도적 1위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오류인다니까 다른 업체들은 화가 났고, 정확히는 개발 업체들이. 이런 일방적인 결정이 혹시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나 확인해달라고 아우성도 쳤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달래기를 시전했는데요.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에 1,150억 원가량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유화책도 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구글 플레이가 올린 국내 매출은 6조 원이 약간 안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덜 벌면 되지. 왜 먹은 거 토하래 우리가 언제. 참고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국감에서 이영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6조 원이 아니고 1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어이구 다르네요. 그리고 인앱 결제 의무화에 해당하는 개발사는 100개도 안된다고 답했는데 물론 전체의 1%이긴 하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25%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보승희 의원은 아 그래서 30% 수수료의 근거는 뭔가? 라고 질문을 했지만 담합 아니냐는 함정이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제대로 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깨갱은 절대 안하고 구글은. 그냥 말끝을 후역. 지금 넷플릭스랑 같은 전략이죠? 근거는 뭔가 황소자리의 움직임. 첫 문을 보았더니. 즉, 괄호 열고 꺼져. 그래서 조승래 의원은 미국 하원 법사위 내의 반독점 소유에서 만든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기댈 것은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안 도와주겠지만 미국 국회 내에서 논의한 거라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EU든 우리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입장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빅4가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얘기가 들어있다고 인용을 했네요. 팡이라고 하죠. 팡. 당연히 이 보고서에도 앱 수수료 강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2016년 EU의 집행위원회에서는 핸드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가 아닌 다른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구글이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독점을 위한 조약이죠. 이제는 세니까 슈퍼팡이죠. 슈퍼팡. 그렇죠. 그리고 이 건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좀 조용히 써요. 윤영찬 의원이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30% 부가로 발생하게 될 이익의 일부 최대 절반이 이동통신사에게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통사의 입을 이것으로 틀어막고 있다. 우리의 시장 독점에 협조하면 그로 인한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형태로 의심이 됩니다. 이것도 국제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라이즌 같은 망제공업체들이 사활을 걸고서 망중립성을 깨려고 하고 있잖아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망중립성을 깨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선가하는 업체들이 그걸 상당히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서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체질이 어느정도 형성이 된 PANG 같은 회사들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나오는 수익을 몰래 몰래 뒷돈 챙겨주듯 각국의 망제공업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0% 상승한 뒤에 임전무의 안내에 따르면 카드 결제 수수료는 별도랍니다. 구글의 대응은 넷플릭스보다 조금 더 대범했습니다. 넷플릭스 얘기할 때 언급한 최근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있죠. 거기에는 컨텐츠 동등 접근권이라는 개념도 반영될 예정인데요. 이게 구글의 이번 결심에 대한 국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게임 개발사에게 자기들 의견의 동조에 이 개정안에 항의하도록 만들게 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를 어느 의원실에서 했나 보네요. 한준호 의원실인데요. 임재인의 전문은 부정했지만 한준호 의원은 지금 위증하는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낼 만한 것이 임전무는 저 컨텐츠 동등 접근권 개념이 반영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이건 협박으로 들릴 수 있죠. 그렇죠. 지금 과기정통부 관련한 증인들의 중요 추세를 여러분들이 엿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회사고 반독점법에 걸려 있으며 당당하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개념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빼긴 했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라는 개념을 검색해보시면 공부하기 편하실 겁니다. 일단 구글이 밝히는 인앱 결제 의무와 확대의 의도는 매출 확대가 아니랍니다. 그럼 뭐예요? 아동 확대? 안드로이드와 엠마켓의 개선에 사용해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의도한다는 아주 좋고 쓸모없는 말투성인데요. 그래서 한준호 의원은 매출이 아니면 왜 하는데? 라고 응수했습니다. 쉬운 반문이 가능하죠. 이게 몇 년째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도 다 너 우리나라 무시하냐 같은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방금 망중립성 얘기하셨는데 망중립성을 지키는 게 좋긴 좋아요. 전체로 보면. 그런데 또 그걸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CEP나 ICT 기업들, 글로벌한 기업들이 파일을 다 가져가버리는 부작용도 나오고. 그래서 망중립성을 깨자고 보면 이동통신사가 너무 강해지고. 망중립성을 깨면 보통은 언제나 토착 유지가 기본 근원인 각 국가의 망제공업체들이 지역깡패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동네깡패냐 외세의 침공이냐 사이에서 제3의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소비자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네. 다음 보시죠. 이슈셋.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규제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박성중. 정의용. 네. 앞으로 우리 삶을 가장 많이 바꿀 가능성이 있는 안건은 이번 국정관부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에서 네이버의 쇼핑몰이 더 잘 노출되도록 조작해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이버는 이거에 불복할 예정이고요. 이 문제가 국감장에서 불거졌고 이혜진, GIO. 이 사람은 이름 뒤에 붙는 명칭이 매번 이상하게 바뀌어요. 나중엔 UFO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거나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혜진 씨를 증인으로 부르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부르진 못했고요. 그 외 국감장에서는 크게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혼자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지를 잠깐 상상해봤습니다. 당연히 우리 생활 전반입니다. 대리기사 노조를 결성한 기사들의 콜이 안 잡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걸 AI가 그리고 국감에 나오면 혹은 위원회 공청회 이런 데에 튀어나와가지고 불러온다고 나와가지고 AI가 알아서 한 거다라고 지금 뉴스 섹션 관리하는 사람들처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택시의 경우 카카오가 택시기사한테 좀 과도한 수술을 가져간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그럼 그 단체 행동에 나선 택시기사님들만 콜이 안 잡히게 AI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라이더도 그렇고 사실 현재 많은 사람의 업무 지시를 AI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에서 한 것처럼 광고에 있어서도 기업의 특혜나 부정이 발생할 수 있죠. 유튜버 알고리즘은 컨텐츠 생산자들의 숨통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언론 변명 언론인들이 개개인들이 갑자기 미친 게 아닙니다. 누가 미치게 한 거죠 이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건 포털의 뉴스 섹션 관리하는 어떤 존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또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뉴스 배열, 검색어 조작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3대 갑질 어쩌고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고 지적을 했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박성중 의원의 워딩이 좀 세련되지 못해서 안중요한 문제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죠. 하도 오버하면 안중요한 것처럼 들려요. 네. 그런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 중간에 국민의힘 포털 공정대책특별위원회가 네이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름도 안중요한 일 하게 생겨가지고 걱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방문 목적이 이제 정쟁을 위해선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과기정통부 장관인 최기영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반면 편향적으로 만드는 것은 쉽고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오 이런 쿨한 방송이랑 똑같죠. 네. 그러면서 다만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부분은 업체의 영업 비밀이라 중립습성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속상한 문제입니다.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역산할 수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나온 증인이 네이버 쇼핑 사장인 이은숙 사장이잖아요. 이영희 의원이 계속 물어봤었어요.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이. 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산술식이나 변수를 공개해버리면 어뷰징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방패로 삼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우리나라 국회가 네이버한테 공개하기 강제했다고 쳐봐요. 구글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알고리즘의 편향이 적발된 거, 네이버가 입안에 적발된 것도 내부 문서를 통해서 적발이 된 거고요. 해외에서도 종종 적발 사례가 있는데 내부 고발이나 문서 혹은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면 적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고리즘을 직접 열어보고 적발한 건 없습니다. 네.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과기부는 AI 분야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고 AI 윤리기준도 적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복무 신조 같은 거죠. 응. 복무 신조. 그렇습니다. 뭔가 좋은 말. 우리의 결의. 응. 실제로는 전 세계의 행정부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SF영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수많은 자동화 시대의 아포칼립스를 예측한 영화들이 한 가지 전제를 담고 있어요. 기업의 힘이 국가의 행정력을 뛰어넘는 순간. 네. 그건 이미 지금입니다. 그렇죠. 네. 국가들 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나한테 계속 특정 기업에 유리한 컨텐츠만 알고리즘으로 제공을 한다면 우리는 그걸 눈치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눈치를 챈 놈이 아무리 떠든들 옆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음 보시죠. 이슈 4 학생연구원 산재 적용 민주당 전해수 국민의힘 조명위 작년 말에 경북대 화학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중에 폭발이 일어난 거죠. 네. 대학원생 2명과 학부생 1명이 큰 부상을 입었고요. 대학원생 중 1명은 전신화상이었습니다. 간신히 사망을 막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는 폭발의 원인을 알 수가 없고 학생연구원들의 과실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넘는 지금도 전신화상 치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사고 직후를 제외하고는 치료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끊었어요. 이후 규정이 없다. 우리 규정에 그런 게 없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학부모들이 노력을 하고 한 끝에 총장이 나서서 결국 치료비 지급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안 지켜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죠. 그동안 치료비는 계속 늘어서 현재는 10억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측에서 갑자기 학생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까 검토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누가 흘렸나 봐요. 이런 소리를. 네. 수사 결과가 무과실인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해도 상급법이 어쩌고 하는 모호한 말만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왜 이렇게 자꾸 안 주고 버티나 봤더니 왠지 지피는 게 있습니다. 10월 20일이 총장 퇴임일이었거든요. 퇴임했네요 지금. 그리고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연구실 안전법에 적용을 받아요. 이게 꽤 큰 문제입니다. 이 법에 의해 적용되는 연구실 안전관리보험의 치료비 지원 한도는 5천만 원. 그리고 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없다시피 합니다. 이게 이제 광범위하게 보면 꼭 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교수 사회가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빨아먹을 수 있는 좋은 근거 중 하나입니다. 노동법이 견제하지 못해요. 대학교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당시 총장이었던 김상동 교수는 결국 문객이 성공해서 국정감사에는 후임 총장인 홍원화 총장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네요 성공했네요. 참고로 굉장히 빠른 퇴임이었겠네요. 전속력 퇴임. 참고로 김상동 총장은 2016년 선거 당시 간선제조 당연히 2위를 했어요 그것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권을 발휘해서 총장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가점. 그래서 2017년 국감 때 안종범 최경환 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특검조사도 받고 국감 질의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 2명이 이권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얼마 전까지 경북대의 교수였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전혜숙 의원은 이권을 접한 후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들도 산재보험 대상이 포함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법을 잘 벼려가지고 통과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국감의 현 총장과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불렀죠. 그렇죠. 아버지의 증언을 듣고 전혜숙 의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닦은 후 전 의원은 경북대를 후렴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물리력으로 말고 자료로. 제일 크리티컬했던 자료는 전국 대학의 학생연구원의 안전교육 이수율 평균치가 85%다. 경북대는 66%다.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집행률 또한 대학 평균이 99.1%다. 경북대는 64.9%다. 그렇군요. 너네가 평균 낯가 까먹고 있다. 였습니다. 여야 의원 두 명이 나서니 결국 경북대는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피해 학생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김상동 전임총장이 인수인계를 대충 하고 갔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 인수인계를 국회가 대신 제대로 해준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국감의 빈 부분이 하나 드러납니다. 내년까지 뭉개고 있으면 어쩌나 언론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자 끝으로. 승무원들이 우주방사선에 피폭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북극을 경유해서 빨리 가는 비행기일수록 승무원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작년인가 재작년 국감 방송 준비할 때 이거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만화라면 그래서 승무원들이 슈퍼파워를 갖게 되어서 비행기 내의 진상들을 처리하는 속 시원한 만화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플라이트 4. 우주방사선 그럼 쎄 보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선 노동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망률만 높아질 뿐입니다.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방사선 업종 종사자의 평균 피폭량의 최대 6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는 우주 공간이 좀 더 가까우니까 우주 방사선을 막아줄 대기도 얇고. 네. 정부에서 낸 표를 보면 방사선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연간 피폭량은 0.397mS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객실 승무원의 평균 연간 피폭량은 2.299mS입니다. 2.3. 단위가 다르죠. 0.5로 시작하고 2.5로 시작하고. 거의 6배입니다. 원인은 태양이나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때문입니다. 이게 6mS를 넘어가면 항공사는 비행시간을 단축하거나 혹은 비행 노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의 경우에는 5.506mS. 거의 근접한 수준이죠. 극한의 산재입니다. 표를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평균은 5mS를 넘었어요. 그런데 저가항공사의 평균이 1.3mS 정도거든요. 저가항공사는 거길 건너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가항공사는 그리고 수가 많잖아요. 평균으로 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개 있고 저가항공사는 다섯 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만약에 국회에서 열심히 안 들여다보면 표를 가지고 영원히 장난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남국을 갈 필요가 없는 저가항공사의 피폭량이 이 통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돼야죠. 그래서 각국의 국회가 얼마나 똑똑한지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국적기는 북극을 넘어다닐 테니까 북반구에 있는. 그러니까 문제의 항로를 다니는 비행기의 승무원만 따로 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네요. 문제는 행정에서도 발견됩니다. 항공운송업 종사자의 피폭 안전 조치 및 관리를 하는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요. 항공운송업 종사자의 피폭 선량 조사 분석 기록 담당의 실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너무 머네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건 국교부. 조치 및 관리는 원안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 같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원화된 문제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비슷한 거 이원화되면 공무원은 어떻게 한다? 떠밑니다. 그렇죠.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한 명이 김치의 쉼 정도를 판단하고 자르고 볶고 다른 한 명이 김치에 들어갈 물 양을 재단하고 끼리는 양을 재단하고 정확당히 자른지를 재단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김치찌개는 영향이 나오지 않아요. 맛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파가 두 번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두부가 안 들어가고. 밥은 없고. 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서 피폭 안전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운송업 종사자들은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 보이지만 큰 피폭을 받는 노동자가 나올 땐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사선을 다루는 사람은 원자력 안전법이고 그게 아닌 사람은 생활 주변 방사선인데 그런데 사실 이 승무원들은 방사선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직업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업계만 빼서 원안위로 업무를 다 넘기는 게 옳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런 현지의 상황도 한 번 시정 조치가 된 겁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때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이 대처를 마련해서 지금처럼 철저한 피폭량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요청하는 사람한테만 조사를 해주고 제대로 조사도 안 돼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런 평균 치료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럼 재작년에 이 얘기 잠깐 했었겠군요. 네. 이게 조금 나아져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지적이 된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서 노동자가 끼어 있다는 거는 신경을 써야죠. 그렇죠. 네. 느린 변화에 대해서 진보지가 두드레기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동안에도 업무 보는 승무원들이 죽어나갈 테니까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철저히 더 관리가 되고 그리고 임신한 승무원 같은 경우는 항로가 정해지는 거에 특별히 이런 관리를 받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회사한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과방의 시간입니다. 광고 읽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온도유 품절이래. 그냥 마트에서 샀어. 두유가 두유집 뭘 그렇게... 콩으로만 만들었는데 맛이 이럴 수 있는 거야? 응? 두유가 콩으로 만든 거야? 국산 콩만 담은 두유는 원래 이만. 온도유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그리고 우란다. 열대과일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우란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란다 광고인데요. 이게 의문스럽게 대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가비 사연. 우란다 끝이에요. 제가 금년 초쯤에 우란다를 한 50개인가 100개인가를 샀어요. 두고두고 먹으려고. 기억상으로는 100개인데 아마 50개였겠죠? 제가 그 정도로 많이 살 사람은 아니니까. 사서 30개, 50개는 어머니 드렸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정확히 하루에 하나씩만 먹었거든요. 그렇죠. 아주 가끔 두 개 먹는 날이 있긴 했지만 보통 하나씩만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딱 제 상자를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줄어있는 거예요. 한 20개 정도 지금쯤 남아있겠다 싶었는데 한 10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계산이 정확해야 돼요? 아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0개와 10개는 눈으로 보이죠. 이상하다. 나 하루에 한 개 먹고도 지금 얼마 안 지났는데? 뭔가가 집혀서 부엌으로 가서요. 어머니가 본인의 간식을 짱박아두는 곳이 있어요. 어머니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만 모르고 전화했거든요. 어머니의 벤트리.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딱 열어봤어요. 두 개 남아있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게 어머니가 자꾸 제 방을 직접 청소하려고 들어오는가? 왜 그렇게 자꾸 하루에 한 번씩 문을 열어서 빨래 없냐고 물어보는가? 사라진 우편 투표처럼. 내가 다 알아서 사는데 왜 자꾸 간식 먹고 싶지 않니라는 말을 왜 갑자기 하시는가? 그때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잠시 품절이 된다면 남양주에서 너무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의 안의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1위. 비엘물. 비엘물. 이걸 찾아요. 덕질 간사. 얹겠다는 거죠 숟가락. 테스 동생이냐 네가? 이번 국감에서는 위원장들의 진행이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과방에도 그랬습니다. 이원욱 위원장의 진행에 대한 더삼백 김상준 기자의 평들을 쭉 보겠습니다. 7일 포럼 공방 파행락은 부드러운 진행. 8일 유머와 강단 섞인 매끄러운 진행. 다른 날짜도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15일 평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취임 후 첫 사자 후. 으르렁.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날의 메인 이슈이자 정쟁 소재는 KBS의 검언유착 오보였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시간을 다 쓰고도 질의를 계속 이어가려 하자 이원욱 위원장이 말렸습니다. 아 네. 중요한 떡밥이었죠 야당에. 네. 박대출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박대출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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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검사장하고. 양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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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금 끝나시고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끝나시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질의를 쓰세요. 추가 질의. 너무 하세요 지금. 자자자. 추가 질의 시간을 쓰세요 그럼. 가지 마세요. 추가 질의 시간을 쓰시라고. 아니. 단순회원들이 지금. 몸을 보여달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거 저도 밑에 장면으로 뽑았거든요. 저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아무리 불러도 자기 커피를 안 찾아가는 손님으로 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다가 폭발한 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객님. 고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신 분. 추가 질의 쓰라고. 너무 참으면 폭발이 커집니다. 네. 그리고 폭발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공진현상으로 더 커지죠. 그렇죠. 자 일단 양정수 의원이 다음 질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위원장과 야당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폭발이 됩니다. 하지 마세요.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질문 시간이 끝나신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답변을 계속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마무리도 아니고. 아니 이따 질의 시간에 생각하세요. 질의 시간에 답변하면 질의는 언제예요? 질문을 그럼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말이세요? 발음이 얘기하자 내용이. 삼선 의원답게 좀 모범을 지켜. 내용이 얘기하자 내용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답변해 줘요. 이게 화가 나시니까 발음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산후조리한 다음에 모범을 지키라고. 삼선 의원답게 모범을 지키라는 건데. 저도 자꾸 산후조리로 들리긴 해요. 박대출 의원이 최근에 순산하셨나. 물론 박대출 의원과 이에 동조한 야당 의원들의 과질이 약간 더 크긴 합니다. 7분 쓰고도 또 1분 또 1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정의용 의원의 항의입니다. 저 창고인을 불러놓고 1분 2분 안에 끝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염치가 있어야지요. 온 힘을 다하는 샤우팅이죠. 별로 화 안 내본 솜씨네요. 그렇죠. 은근히 화 안 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화날 때마다 목소리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치가 있어야죠. 이런 보컬을 화내는 보컬이 아닙니다. 하지만 없죠. 그러니까요. 이원욱 폭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종합감사의 최후반부에서였습니다. 이번에 상대는 박성중 의원. 그런데 이번 출동, 이번 충돌은 약간 귀엽기까지 합니다. 제가 분명히 바른 시간이 1분이 남았고 더 쓴 것도 아닌데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것도 간사한테 사과하십시오. 이 진행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간사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따른 의원님께서 훨씬 더 많이 띄웠습니다. 앞에 안 줬거든요.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니까.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을 많이 배려해드렸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사과하세요. 다른 시간에 한 번 여태까지 얘기해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사과하세요. 여태까지 그러면. 뭘 줬어요. 시간 다 쓴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요. 뭘 줬어요. 본인이 끊어버리지. 일을 만져주면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양반이 지금 더 안 하니까 뭘 또 해. 네가 먼저 잘못했다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박성중 의원이 안 줬거든요 하다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말해준 게 생각났나 봐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구나. 조금 챙겨주긴 했어요 사실. 그간 잘해줬지만. 이러다가 박성중 의원은 흥분해서 이원옥 위원장을 당신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옥 위원장의 버튼이 눌렸어요. 당신? 당신을 이렇게 연신 곱씹으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다가. 어떤 얘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따 대고. 여기 위원장이야. 위원장에게 말하는가. 상임이 자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로 발전을 합니다. 좋아요. 샤우팅 대결이에요. 한쪽에서 난 위원장이야. 한쪽에서 난 간사야.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감정이 우리가 같이 말려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따 대고 당신이냐. 이런 말은 얼마나 하고 싶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어따 대고 한 건지 아니죠. 결국 뭔가 비엘물 대사 같은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여태까지 열름만. 이건 뭐 꼭 비엘 아니어도. 억지로 좀 묻어가려고. 모든 연애물에 다 나와요. 그렇죠. 너한테 이만큼 해줬어. 뭘 해줬는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반말하지 마라. 뭐 이런 걸로 너초 다투다가. 한참 침묵의 대치가 좀 이어졌어요. 한 10초 정도. 5초 정도. 시간 아깝네요. 이것마저 약간 로맨스물 같긴 합니다. 침묵을 깬 것은 박성중 의원의 똑바로 하세요. 였습니다. 그러자 위원장의 버튼이 2차로 눌렸고. 이에 이현욱 의원은 아예 일어나서 박성중 의원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순간 때려볼까 하는 말까지 했어요. 와 이번 국감에 가장 수준 낮은 장면이 나올 뻔했군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말렸습니다. 야가 나왔고요. 나이 타령이 나왔습니다. 아 how old are you?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이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그렇죠. 자리 자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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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성중 의원 볼미 없어? 야하라니 이 금방 고성이 계속 오가니까 이제 의원들이 정회를 하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는데요. 의사봉을 토르가 적을 때려잡듯이 친 후에 휙 던져버리고 나갑니다. 대장장이 망치 소리 같기도 했던 그 사운드를 들어보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던지는 소리까지 잘 잡혔네요. 튼튼한 것이나보네요. 이때가 밤 11시 34분입니다. 과방위는 10분 뒤에 재개해서 질의 하나를 하고 끝냈고 자정이 넘어갔지만 이럴 땐 보통 차수 변경하지만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변경을 안 했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박성중 의원은 다음날 이 사건을 의정사의 길이 회자될 의사봉 만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 박성중 의원이요? 네. 질의 시간 1, 2분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산후조리할 때 화내면 안됩니다. 간만에 전형적이고 유치한 뭔가 80년대 국회 같은 이런 장면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런 장면이 너무 없어요. 맞아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낭만이 없어요. 열정과 낭만.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이게 국민 여러분께 뭐 하나 보여드리자. 그래가지고 짰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랜만에 예전에 하던 말 해볼까? 뭐 어따 대고 당신이야. 그렇죠. 나이지리아 새끼가. 예전에 하던 말 해볼까? 이래야지 다 한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맥락도 없는데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다음 보시죠. 박대출 위원은 과방위 국정감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대로 준비한 질의도 거의 없었고요. 질의도 웬만해서는 헛발이었습니다. 완성차 업체 현대나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가 이통사 망을 빌려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요즘은 그게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걸 무슨 알뜰폰 사업자 지원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질의를 했었어요. 알뜰폰과 현대차를 구분하지 못했다니 정의선 회장은 아주 자존심이 상했겠습니다. 뭐 그런 질문도 했고. 알뜰폰엔 세타 엔진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해서 과방위를 파행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질의를 하다가 상대방도 일단 이 사람 피감기간은 부정하기 전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어?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뭐죠? 뭐죠? 내가 준비 못한 걸까 봐. 그러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질의 시간이 대충 끝나요. 현명한데? 이현욱 위원장이 화를 낸 데 맥락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레벨 높은 사람한테 덤비면 파회가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가기방통위원회의 한상원 위원장에는 직원들의 추석 연휴 고향관문 실태 주사를 두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외교장관 남편은 요트사로 미국 가도 되고 방통위 공무원은 추석에 고향도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이를 대한 한상원 위원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아니 그분이 외국 가는 걸 가면... 논리의 빈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가라고 했냐? 내가 배우자냐? 다른 피감기관은 여기서 직원들의 추석 연휴 기성을 막은 것이 아닌...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요트사로 가는 걸 내가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만약에 저같이 싸움 잘 못하는 사람도 강경화 장관 남편은 어차피 가면 안 돌아오고... 이건 방역에 대한 건데 이렇게 불라불라 했으면 또 뭐라 했을까요? 박태출 의원은. 그렇죠. 맞는 말이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국감장 분위기도 약간 시원찮아졌어요. 그거를 왜 지금 가방에서 저기 한상원 위원장한테 왜 물어봐요? 지금 요트 여행을. 그래서 위원장이 이제 굽히질 않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아직 달아오르지는 않았지만 화를 내야 돼요. 이현욱 위원장은 화낼만 했네요. 네. 화를 내야 돼요. 그게 지금 말장난 할 때입니까? 이걸 가지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과도한 간섭을 하는데? 헌불상 권리를 침해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안습니까? 예. 한편 박태출... 네. 안습니까? 네. 한편 박태출 의원은 올 초에 김진태 전 의원하고 같이 중국인 입국금지 시위를 했었거든요. 아. 그때 시위에 사용된 판넬 중 하나에 슈퍼 전파자를 슈퍼 전자파라고... 그것도 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스티커로 붙인 거거든요. 산 내렸는데 슈퍼 전자파라고 잘못 쓴 걸 들고 있어서... 와. 중국에서 넘어오는 엄청난 전자파가 있구나.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저는 요새 간섭로로 출퇴근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길에서 간섭로에서 서서 시위합니다. 아주 위험하죠. 팬 태너를 들고 가만히 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그 부분들은 틈만 나면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권양숙 여사에 대한 어떤 음해성도 있는 거예요. 권양숙 뭐 뒤에 뭐 나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을 봤는데 권양숙이 아니라 권양숙이라고... 아이고... 순간 드랍킥 할 뻔? 아 뭐... 향숙이... 올드솔저 네이버다이... 아 그것도 실제로 있던 거예요? 있던 거야! 아 진짜요? 몰라서 그거 10년도 넘었는데... 네이버다이 검색해요. 아 그래요? 네. 쇼니코리아이 안 나옵니다. 엘리트 플레이어 보시죠. 민주당 서울 광진갑의 전혜숙 의원입니다. 주로 기술과 실생활이 맞닿는 영역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민원 처리도 훌륭했는데 단순히 상황을 제시한 것만이 아니라 늘 통계와 자료를 가져와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경기 시흥 을 조정식 의원입니다. 일단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국외 교육훈련 사업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의 논문 전수를 받아서 표절 여부를 확인했어요. 아이고... 누가 개고생했겠네요. 의원실에서... 의원실은 화이팅! 그 결과 반이 넘는 수가 표절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죠. 냄새를 맡은 거예요. 맡기는... 네. 그리고 각 공항과 항만의 방사능 감식이 설치 여부. 등 준비가 잘 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노동운동 출신이죠. 이 사람도. 네. 그런데 꼬마홍 민주당에서부터 정치 경력이 되게 긴데 오래 굴른 사람 치고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네. 민주당 경기 성남 중원의 윤형찬 의원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여러 가지 이슈에 손을 다 댔는데 모두 어느 정도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가끔 미흡한 것은 있었지만 모두 평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전 유성 갑의 조승래 의원입니다. 각 피강 기관마다 히트한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쪽이 조승래 의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 둘 있네요. 비례 조은영희 의원입니다. 비례 대표의 의미는 이런 전문가를 국회에 들여보내는 것이었지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소개를 못한 이슈인 디지털 트윈 사업의 허점을 짚은 것은 지리학 전문가로서의 포스였고요. 국민의힘 초선들의 성적이 많이 유단히 낮은지라 이런 활약을 보면 반갑고 그렇네요. 네. 역시 국민의힘 비례 허은하 의원입니다. 유독 야당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쿼터를 주기에도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허은하 의원은 잘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들고 와서 피감기관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질의들을 준비했습니다. 성범죄물 삭제에 있어서 해외 사업자와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은 여야와 위원장까지 공감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6명의 엘리트 플레이어까지 뽑는다. 과방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잠깐만 쉬었다가 그 기원해로 돌아오죠. 비상시국대책회의였습니다.